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풍만이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 11월 14일 그날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을 보면 굉장히 장풍이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하루하루 우리는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각오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부를 잘 해나갈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고요 자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름방학 때 우리는 꼭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선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꼭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한 번 더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풍이도 씹어먹기 강자로 공개 특강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 1 만점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구멍에 땀이 날 때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이빨에 땀날 때까지 지금부터 2020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씹어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 야심작이지요 아시피 컴퍼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깨알같은 PPT의 자랑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씹어먹기 이거 봤어? 봐야 돼 이거 씹어먹기 그렇지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테마입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에도 분명히 출제가 될 내용입니다 바로 열대 저기압 태풍 씹어먹기 앙 같이 해주면 안 돼 이제 앙 씹어먹어보도록 하죠 자 태풍 파트는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을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도 있지만 우리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씹어먹기는요 태풍만 열대 저기압만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씹어먹기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은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자면 11월 14일 수능을 볼 때 우리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의 내용은 시간을 좀 간축 즉 간추려서 즉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짧고 아주 똑바로 됩니까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장풍의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나와있는 이 태풍과 관련된 문제를 모조리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EBS 교재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장풍이랑 같이 한번 태풍 씹어먹어보도록 합시다 할까요? 너무 장난스럽게 하지만 장풍이가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먹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장풍이가 좀 오버하는 거니까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잘해봅시다 자 우리가 EBS 교재를 풀 때 말이야 옛날에 장풍이가 EBS 촬영을 갈 때 그 촬영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 엘리베이터에 딱 이런 게 붙어있었어 EBS의 어떤 문구였는데 굉장히 좀 다가오는 문구였죠 뭐냐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물은 절대로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99도일 수 있습니다 1도만 더 노력하면 드디어 포텐 터지는 거죠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99도의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해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태풍 어떠한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봐봐 시계 반대 방향 풍향 그리고 태풍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량 즉 태풍의 세력과 관련된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자 태풍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안전반언이냐 위험반언이냐 즉 풍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 에너지 량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 공급 즉 태풍의 세력에 관한 얘기들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번 보자 자 하강기류가 우세하였다 하강기류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압이고요 태풍의 눈과 관련된 얘기고 또한 안전반언에 위치하였다 안전반언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요 시계방향의 풍향 변화와 반시계방향의 풍향 변화를 가지고 안전반언과 위험반언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또한 태풍의 세력에 대한 문제 나오지요 그리고 이동속도 나옵니다 이동속도는 뭐야 똑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가지고 이동속도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시계 반대방향 이거 봐봐 시계 반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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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반대방이 지금 약간 송강호 목소리였어 그치? 기생충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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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반대방향 나오잖아 풍향의 변화 나와요 시계 반대방향은 안전반언 또한 태풍의 세력 이동방향과 이동속도 반시계 방향 이거 계속 비슷한 소재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됩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반언에 있다 뭐 태풍이 발생할 때 기압 즉 세력을 얘기합니다 태풍의 세력과 위험반언 풍향의 변화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또 봐봐 태풍의 눈 하강기류 태풍의 눈 하강기류 기압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지요 그리고 태풍 진행 경로에 왼쪽이 위치한다 오른쪽이 위치한다 안전반언 위험반언 바로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풍향 풍향의 변화를 보고 확인하는 거야 또한 남동풍 계열이다 오 직회 기단이 발달되어 있다 이건 얘들아 이건 우리나라 주변 폭설과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건 기단의 변질과 태풍에 관한 것을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또한 육지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대기순환의 규모에 관한 토네이도와 태풍에 관련된 것 시간규모 대기순환의 규모와도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태풍이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반언에 속해 있다 태풍 중심까지의 거리다 부산은 A냐 B냐 뭐 이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바로 무엇을 보고 확인하는 거야 그래 풍향의 변화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풍향 변화 시계냐 판시계냐 태풍 시계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풍향의 변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험이냐 안전이냐 또한 풍속이 가장 빠른 거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단열 압축 이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기류냐 하강기류냐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기류 이런 태풍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편서풍 때 실제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른 거리를 구하면 되고 태풍 세력 또한 태풍의 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태풍 즉 열대 저기압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패턴이 두 가지로 압축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풍마일도 느꼈을 거야 바로 태풍의 세력이라는 그 부분의 보기와 그리고 안전반원 위험반원 풍향의 변화 시계냐 반시계냐 이 두 가지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보기에도 언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열대적이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가 완전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파리? 선생님의 드론이지요 자 저기 가서 촬영하고 와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태풍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3학년도 6월 고3 9번부터 해서 2014학년도 9월 7월 수능에도 맨날 나왔습니다 수능 10번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 13번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문제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한 문제를 맞춰줌으로써 우리는 등급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문제 지금부터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태풍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EBS 연계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의 노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태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온 27도 26도에서 27도 이상에 자 저희도 지역 5도에서 약 25도 지역에서 열대저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0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느냐 무엇이 없다 전향력의 크기가 너무 작다 이거야 전향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수온이 26에서 27도야 수온이 높아야 돼요 수온이 높아야지만이 수증기의 잡열 응결열 되니? 이런 응결열에 의해서 이런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열대저기압은 이렇게 굉장히 회전하는 거야 되니? 그런데 봤더니 여기 태풍의 눈은요 약한의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최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라고? 태풍의 눈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진다? 최저기압 그리고 풍속은 태풍의 눈 주변부에서 풍속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지요 태풍의 눈은 약한 무슨 기류? 하강기류 하지만 최저기압입니다 왜? 열대저기압 그리고 태풍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태풍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태풍의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열대저기압이니까 얘들아 기압이 즉 기압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지 기압이 낮으면 세력이 큰 거야 열대저기압이니까 이 대 이거야 또 하나 EBS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세력을 어떻게 언급했냐면 EBS 수능특강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응결열 응결열이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열이야 응결이 될 때 방출하는 열입니다 응결이 많이 되는 거야 응결이 많이 되니까 세력이 더 크다 작다 크다 이 응결열이라는 이 단어가 수능특강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 응결열에 관한 이 단어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괜히 세력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지요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이 최저입니다 태풍의 눈에는 기압이 최저지만 자 풍속은 얘들아 태풍의 눈 주변에 풍속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가장 크고 오른쪽에서의 풍속이 더 왼쪽보다 크다는 것이지요 오른쪽이 바로 무슨 반원이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풍속이 더 크다라는 것 자 이렇게 오른쪽이 위험 반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봐봐 이것도 있어 오른쪽이 위험 반원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우선 태풍의 열대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봐야 돼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얘는 봐봐 요렇게 휘어요 왜? 여기 전향점이라고 하는 거야 30도 전향점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북서진하다가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북동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휜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자 북서진하다가 북동진한다 이건 무역풍 때문이고 이건 편서풍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물성 궤도를 그립니다 됩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 거야 알 거야 모르면 안 돼 그럼 반성해야 돼 진짜로 무역풍, 편서풍에 의해서 전향점 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포물성 궤도를 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풍만이들이 됩니? 절대로 개념이 개념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지금부터 시작한 풍만이라도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주는 지속력이라는 강의도 있어 그 지속력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자료를 어떠한 자료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떠한 보기가 출제되었는지도 감을 익혀줘야 돼요 됩니까? 기출문지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자, 우리 6월 모평에서 그냥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인정?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얘들아 이런 태풍이 만들어지잖아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바로 무슨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이다 맞아? 이런 북태평양 기단 얘들아 세력이 커질 때가 있고 잘 가질 때가 있잖아 얘는 지금 북태평양 기단을 얘들아 피해서 가는 거라고 되니?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클 때가 언제야? 7월이야? 8월이야? 10월보다는 7월, 8월이 훨씬 더 셀 거 아니야 그럼 패턴을 봐봐 7, 8월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니깐 여기 있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어느 쪽으로 가니? 그래 서쪽으로 간 거야 되니?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즉 9월, 10월은 어느 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얘들아 여름철 여름철 7월, 8월은요 굉장히 세력이 크기 때문에 얘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런데 9월이나 10월처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 서쪽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이동 방향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야 이동 방향이 알겠지? 이것까지 지역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돼 자 오늘의 키포인트 이거 봐라 풍향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을 봤을 때 오른쪽은 태풍의 오른쪽은 무슨 반원이야? 위험반원이죠 그래서 풍향의 변화를 1번, 2번, 3번 어떻게 변해? 그래 시계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시계방향 이걸 꼭 알아줘야 돼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고 시계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야 반대 왼쪽은 안전반원 그리고 얘는 시계방향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외우자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계방향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걸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험반원 시계방향 우리가 어떻게 외워? 오이시!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암기법이니까 얘들아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 그리고 공식 같은 것도 외워야 되잖아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잖아 오이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얘들아 끝이야 장풍의 노하우입니다 뭐라고? 오이시! 이거 하나만 알면 끝이라고 네! 태풍 문제는 완벽하게 그리고 짧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오른쪽은 뭐라고? 오이시! 왜요? 오른쪽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봐봐 진행방향과 태풍에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방향으로 불어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은 시계가 방향이 어떻게 돼? 더해진단 말이야 풍속이 더해지는 거야 바람에 더 세기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은 진행방향과 저기압 즉 반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상쇄된단 말이야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 그렇지만 또 남반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요 어려운 문제는 남반구 남반구는 진행방향의 어느 쪽? 왼쪽이 위험반원이고 오른쪽이 안전반원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구나 괜히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구나 라는 것만 우리 풍마이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그 병원에 갔어 어디 아파서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약을 딱 줬어 약을 딱 주자마자 애들 갑자기 몸이 좋아져 그 의사선생님이 신뢰되지 그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장품이나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되게 5분 동안 되게 짧게 내용을 정리했지만 정리했지만 문제를 적용해보시도록 합시다 해보면서 자 2018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예요 2018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인데 한번 적용해보자 자 12, 14, 16일이고요 그리고 얘는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는 각각 이동 방향과 속도야 자 얘는 지금 뭐야 북서진이죠 얘는 북동진입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여기까지 뭐야 북서진이지 북동진이지 그치 북서진 북동진입니다 맞니? 맞아 그렇다면 태풍의 세력은 10월이 11일 16일보다 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뭘 보고 할 수 있어 기압 자 11 봅시다 9 여기 11이고요 11, 12, 13, 14, 15, 16 자 16일입니다 955랑 자 11이니까 뭐야 1000이야 누가 더 11일, 16일보다 약하지 기압의 크기가 작으니까 이해돼? 됐지? 14일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는 니은 자 12, 14, 16입니다 그럼 여기 16일이었어 얘들아 16일 이거 16일이잖아 왜? 북동진하니까 편서풍 영향을 받은 거잖아 16일이잖아 네 그리고 14일 14일은 14일 자 11이고 11, 12 12입니다 보니까 12가 얘들아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 맞아? 속도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12, 14 14, 14 14는 얘들아 속도가 느리잖아 왜?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작아 그러니까 얘가 12일이 되고 얘가 14일이 되네 그러니까 14일에 태풍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는 니은에 해당한다 좋아요 다 풀리지? 되지? 북서진? 북동진? 또 볼래? 16일과 17일 사이에 A점, H점 H점 어디야? 아 왼쪽이야 그럼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맞지? 맞아? 그래 이런 문제 얘들아 몇 분에 풀어? 1분 안에 풀어버려야 돼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딱 처방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암만 자 봅시다 중심기압이죠 A와 B입니다 기압이 낮아요 누가 더 세력이 커 얘가 커 되니? 됐지? 자 봅시다 태풍의 세력은 A시기가 B시기보다 강해요 왜? 중심기압이 더 낮아요 맞아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A시기가 A시기가 B시기보다 자 23일입니다 23일 23일이 얘들아 요만큼이고 요만큼 요만큼 그리고 20 B는 24일이야 봐봐 누가 커 23일과 24일 중에 얘들아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갔니? 24일이 많이 갔잖아 누가 더 빨라? A시기가 B시기보다 느려요 그치?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짧다고 맞아? 자 23일 18시부터 23일 18시부터 24일 0시까지 18시부터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자 봅시다 기억 지점 어디야? 기억 지점 어디야? 오른쪽이지 5 2시 시계 방향 그치? 답은 기억이고 풀려 풀려 됐잖아 우리는 우리는 알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씹어먹기의 특징입니다 씹어먹기 실수하지 않고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앙! 씹어먹기의 특징이죠 자 이번에는 EBS 갑시다 EBS에서 문제가 보니까 태풍에 관한 문제가 엄청 많아요 봐라 수능 특강에서 벌써 8문제 나오죠 수능 완성에서 벌써 3문제 나와요 그치? 그럼 우리 다 풀어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가 5분 안에 정리를 했지만 정리를 했지만 이 5분 안에 정리한 이 내용들이 얘들아 이게 다 문제가 풀린다니 아주 신기한 경험이 나타납니다 자 보자 우선은 수능 특강 103페이지 103페이지의 2점짜리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자 자 103페이지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요 북반구 서태평양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 해역과 이해역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이동 경로 자 봤더니 얘들아 A해역은 B해역보다 여름철 표충수원이 높습니다 봐봐 자 여기 A의 지역에는 얘들아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요 B지역에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누가 더 높은 거야 그래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온이 26, 27도가 돼야 돼 그래 수온이 누가 높아요 A가 높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는 수온이 낮단 말이야 왜 이건 얘들아 엘리뉴까지 연결해볼까 저번 시간에 그렇습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용승이 강하니까 여기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고기압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 저기압 발달하잖아요 열대저기압 엘리뉴와 라니냐까지 쫙 연결될 수 있습니다 됩니까 네 다음 키역 맞아요 A의 수온이 높습니다 적도부근 해역은 표충수온이 낮아 열대저기압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적도부근의 해역은 표충수온이 왜 낮아 뜨겁지 뜨거운데 적도부근 여기 밑에 있는 적도부근은 왜 그래 전향력이 없어요 전향력이 작다니까 전향력이 작아서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 디귿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열대저기압의 이동경로는 무역풍과 편서풍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물성 궤도를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건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다 봤죠 답은 기역 디귿 자 풀려 안 풀려 풀리죠 됩니까 자 다음 12번 문제 갈게요 밑에 문제 갑시다 장풍이가 문제를 굉장히 빨리빨리 푸는 것 같지만 얘들아 잘 따라와야 돼 어? 근데 뭐 더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 자 보자 여기도 딱 나타냅시다 자 비가 뭐니 태풍의 눈이야 자 왼쪽이 뭐야 A야 오른쪽이 뭐야 C란 말이야 돼 자 A는 B보다 기압이 높다 A는 B보다 기압이 높아요 왜 여기가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기압이 최하야 기압 최저 A가 B보다 기압이 높지요 기억 맞아요 네 네 니은 B의 상공에는 약한 하강기류 그렇습니다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약한 하강기류 맞지요 태풍의 눈이니까 약한 하강기류 좋아요 C에서의 바람은 태풍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C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태풍의 진행방향과 바람의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더 어떻게 돼 강해집니다 위험반언이죠 그러니까 D는 틀렸고 대니 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시간 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시간 자 넘어갑시다 13번 갈게요 자 지금 보니까 풍속 기압 및 풍속 풍부와 간직소 ABC까지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압이 으쨰 기압이 낮은 거 뭐야 B입니다 그죠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얘들아 A야 A 그리고 C가 어디가 있니 저기 멀리 C가 있다고 그렇다면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A 지점의 풍향은 A 지점의 풍향은 왼쪽입니다 안전반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시계 반대방향 맞아 자 니은 태풍의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풍속차가 크다 자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풍속차가 크다 자 태풍의 이동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생각해봐라 여기 A는요 태풍의 진행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상쇄되는 곳이잖아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더라 더 상쇄가 많이 되겠지 이리 됩니까 태풍의 이동방향과 이동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기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곳이라고 근데 태풍의 이동속도가 더 빠르면 상쇄가 더 많이 되겠지 상쇄가 많이 되니까 A와 B의 이 풍속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자 디귿 보기를 잘 봐줘야 돼 디귿 보기 이게 뭐냐면 새로 나온 보기입니다 보자 자주 나오지 않는 보기야 봐봐 천천히 읽어볼게 지상 1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은 B 지점보다 C 지점 부근에 조밀하다 열대 저기압에서 등압선의 간격을 물어본 보기예요 디귿 보기는 꼭 기억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얘들아 여기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등압선의 간격은 훨씬 더 얘가 여기가 더 조밀하죠 얘가 더 조밀합니다 그죠? 당연히 C보다는 B가 더 조밀해 아죠? B 지점보다 C 지점 부근에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기압을 보세요 기압 기압 얘들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B 지점은요 기압차가 확 나는 거야 기압차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등고선을 이렇게 보면 등고선 보면 얘들아 여기는 뭐야? 절벽이라고 높이차가 어마무시한 거야 맞아? 여기 조밀하니까 얘들아 등압선 기압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C지역은 어떻게 돼? 기압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B 지점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더 조밀하다라는 것이지요 됩니까? 즉 기압차가 크다 이거야 되니? 그래서 답은 니의만 맞죠 디귿 보기 잘 기억해 주세요 디귿 보기 됩니까? 중요한 보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디귿 보기 자 넘어갑시다 3점짜리 문제를 보시면요 110페이지에 8번이 있어 110페이지 8번 문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2점짜리나 3점짜리나 우리가 다 아는데 해보는 거요 3점짜리 갑니다 자 보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의 지상에는 태풍 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봐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제주도 여기 있지 근데 지금 보니까 태풍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자 태풍은요 등압선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고 원형입니다 등압선이 어 원형이에요 그럼 제주도에서는 서풍 계열이 분다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압의 중심은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온단 말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기 때문에 제주도는 얘들아 서풍보다는 어떤 계열이야? 동풍 계열이에요 자 기억보기 꼭 기억해주세요 열대저기압 태풍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보기입니다 기억해주시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고 오는거지요 불어들어오고 있고 P 지점의 풍속입니다 자 봤더니 P 지점이 여기에 있고요 P 지점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A로 이동하느냐 자 B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봤을 때 P 지점의 풍속은 태풍이 A보다 B의 경로로 이동할 때 자 A는 P 지점은 아 바로 위험반원에 속하고요 B로 이동할 때는 안전반원입니다 그러니까 A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위험반원이므로 풍속이 더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A보다 B의 경로로 이동할 때 더 약해집니다 안전반원입니다 되니 그리고 이날 이후 북대평양 기단의 세력이 현재보다 약해지면 자 디귿보기 정말 중요한거야 알겠니 디귿보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북대평양 기단이 여기 있는데 북대평양 기단의 세력이 현재보다 약해진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거야 어느쪽으로 치우쳐져 동쪽으로 치우쳐지죠 대님 이 북대평양 저기압의 서쪽 1호 서쪽 경계선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대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 여기는 태풍은 어느쪽으로? 동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대님 그래서 약해지면 이동경로는 B의 경로로 그렇습니다 B의 경로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 한번 디귿이에요 자 디귿보기 얘들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에서 디귿보기 대개님 이렇게 수능 연계교제를 통해서 좀 특이한 보기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될까? 자 9번 문제 봅니다 다 풀어줄거야 내가 다 아주 욕심쟁이 후후후 되니? 다 풀어줄거야 이왕 푸는거 그냥 자 9번 보시면요 태풍 중심의 기압은 일정하였다라는거 자 보니까 자 풍향을 보겠습니다 풍향은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입니다 자 보면 A지점과 B지점이 나와있어요 자 풍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A지점은요 북점을 기준으로 359도입니다 자 북점을 기준으로 359도니까 어떻게 돼? 북점을 기준으로니까 359도 자 이것이 바로 13시구요 그리고 어 330도 이게 13시 14시 되지요? 그렇다면 봐봐 얘네들은 A는 어떤 방향으로? 어허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뭐다? 안전반원 즉 왼쪽이다라는거에요 왼쪽 자 B를 봅니다 자 B에서의 풍향을 풍향 변화를 보니까 B는요 북점을 기준으로 47도 47도 92도 어머나 시계방향이네요 시계방향이니까 오른쪽 위험반원 바로 나오지 끝났어 봐라 관측기간 동안 관측서 A의 풍향은 A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구요 관측서 B는 태풍 진행 경로에 오른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이시 맞아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 태풍의 중심과 관측서 B 사이의 거리는 14시보다 14시가 15시보다 가까웠다 자 기압을 봅시다 중심과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아지겠지 B 지점에 보니까 979.2구요 981.2입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더 작을 때가 중심기압 즉 태풍의 중심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14시가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라는 결론이지요 디귿도 맞아요 중심기압이 가까워졌다라는 것 기압이 더 낮을수록 중심기압과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됩니까 자 10번 10번 10번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구요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B 지점이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H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봤더니 오른쪽에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봤더니 실선으로 된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점선 비스물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됩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 P1은 B P1 여기 P1 P2에요 자 P1은 B P1 P2는 A입니까 아니요 왜 봐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들아 누가 먼저 지나가 A부터 지나가지 그럼 시간을 봐봐 자 시간을 봐봐 P1이 먼저 지나갔어 P2가 먼저 지나갔어 P1이 먼저 지나갔으니까 얘는 A구요 얘가 B에요 되니 P2가 B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A는 안전반원 자 A는 안전반원 왼쪽에 있지요 B는 위험반원 오른쪽에 있지요 맞아요 안전반원 위험반원 엄청 물어보잖아 오이시 자 태풍의 구름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결렬 나왔습니다 그죠 수능특강에서 이렇게 응결렬이라는 용어가 나온대니까 응결렬은 7월 9일 오전이 7월 10일보다 자 발생하는 응결렬은 오전이 7월 9일 보면 얘들아 7월 9일 7월 9일 7월 9일이 어디야 7월 9일 오전이 오전이 오전 오전 7월 10일 오후보다 오후보다 태풍의 세력 7월 9일 오전이 훨씬 더 기압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더 크다 응결렬이 많을수록 세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7월 9일이 7월 10일보다 훨씬 더 많았죠 응결렬이 많다라는 것은 세력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열대적이야 태풍은 얘들아 육지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육지와의 마찰과 그리고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점점점 감소하게 돼요 되니 자 이제는 우리가 수능 특강 112페이지에 하나 더 있나 어우 두 문제 더 있어 봐봐 자 112페이지에 3번 3점짜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지 그치 나올 거야 이번에 또 나와 분명히 나와요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봐봐 지금 남방구와 북방구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7월부터 9월에 열대적이야금 북방구에서만 발생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 7월에부터 9월은요 북방구는 여름이야 남방구는 겨울이야 되니 그러니까 북방구에서 7월부터 9월까지는 북방구에서만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때 열대기어 열대적이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 몰래 남방구에서 열대적이야 대부분 1월에서 3월 그렇습니다 왜 북방구는 1월에서 3월이 뭐야 겨울이야 그런데 남방구는 뭐야 여름이라고 남중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남방구에서 1월부터 3월이 열대적이야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디귿 관측기간 동안 열대적이야 발생한 개수는 북방구보다 남방구보다 북방구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북방구가 많아 왜 북방구가 많을까요 왜 그러냐면 봐라 우리가 지구에서 왔을 때 바다의 양이 더 많아 얘가 얘는 육지의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육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큰 곳이 많아 북방구입니다 여기는 바다가 많아 남방구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안 변해 그래서 북방구가 훨씬 남방구보다는 열대적이압의 발생 횟수가 많아지죠 이에 대해 탑을 기역리의 디귿 자 또 다른 문제 볼까요 12번 자 보시면 여기는 온대적이압과 열대적이압이 비교한 문제입니다 그죠 온대적이압과 열대적이압 자 기역 지점을 보시면 기역 지점은 바로 북태풍의 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고요 태풍은 여름철입니다 북태풍의 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니은 A와 B의 구름은 모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건 뭐야 전선이라고 니은 얘들아 전선 만들어져야 돼 이런 한대 전선대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야 그래 온대적이압이에요 열대적이압은 수온이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찬공기가 더운 공기가 왜 만나 맞니 디귿 다음날 같은 시각에 A의 구름은 현재보다 서쪽에 A구름은 자 A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온대적이압은 얘들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더 동쪽이가 있을 것이고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B는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잖아 점점 더 어느 쪽에 북쪽으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할 것이고 온대적이압은 점점 더 동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되니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이에요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지 그래 자 이번에는 수능 완성 봅시다 수능 완성 문제도 별거 아니야 가보자 수능 완성 5번 자 54페이지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보면 사실 이게 무료 특강이라서 빨리 시간을 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몇 분 지났니 37분이 일어나서 40분이면 거의 한강이야 야 미안해 미안해 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욕심 안아 자 한번 봐봐 54페이지 5번 보시면요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7월 1일 3시에 태풍의 이동 경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보면 7월 1일을 보시면요 위도가 20도 살짝 넘었어 그치 우리가 태풍은 전향점이 얘들아 30도란 말이야 왜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근데 7월 1일이 얘들아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제주도에서 7월 2일 15시부터 7월 3일 3시까지 태풍이 통감에 따라 제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너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야 위험반원 뭐야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변했다 좋아요 니은 맞아요 다음 티그 이 기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계속 세력에 대한 얘기 나오지요 태풍의 진로는 어느 쪽으로? 자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점 강해지면 뭐야?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서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서쪽으로 괜히 서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이거 꼭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자 56페이지에 12번 문제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자 기억은 A지역에서 측정한 풍속이다 자 보시면 A와 B중 이렇게 지도를 보면 태풍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먼저 지나고 B가 나중에 지나죠 그러니까 자 풍속의 변화를 보시면 실선과 같은 것은 A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점선과 같은 것은 B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바로 기억은 A지역에서 측정한 풍속이 맞지요 왜? 먼저 측정이 된 거야 A지역 그리고 풍속이 더 큽니다 왜요? 얘는 위험반원에 속하기 때문이죠 만일 다음 A와 B의 자 A지역의 태풍이 A지역의 태풍이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각은 9월 1일 1시 무렵이다 자 A지역에서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각은 뭘 보면 돼? 기압이 가장 작은 걸 보면 된다고 A에서 기압이 가장 작은 시간이 언제니? 8월 13일에 8월 31일에 17시경? 17시경에 이때가 가장 기압이 낮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1시가 아니야 17시경이고 A와 B지역의 기압차를 보시면 되나 기압차 이렇게 나와있죠? 기압차 기압차를 보면 B지역의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기압차가 어때? 작아요 작습니다 여기는 기압차가 가장 작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B지역 지점에서 가장 낮이 있을 때가 바로 기압차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답은 기압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3번 자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와요 바로 폭풍의 일이 나와요 폭풍의 봐라 A해역에서의 기압은 9월 18일이 9월 16일보다 높았다 9월 18일이 얘들아 파고가 훨씬 높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나의 그래프를 보면 9월 18일 9월 18일에 얘들아 파고가 높아 9월 18일에 파고가 높다는 것은 중심기압에 가까이 왔다 즉 기압이 가장 낮다라는 것이죠 기압이 가장 낮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다라는 것은 상승기류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 상승기류가 가장 높으니깐 파고가 높아져요 이래? 파고가 너무 높아지니깐 여기에 폭풍의 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결론 그렇다면 A해역에서의 기압은 9월 18일이 9월 16일보다 높았다 9월 18일이 가장 낮아요 니은 A해역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풍향은 왼쪽입니다 왼쪽이니까 뭐니 반시계 방향 맞아요 자 디근 동해안 지역에서 폭풍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9월 18일이 9월 16일보다 그렇죠 9월 18일이 가장 기압이 낮았고요 상승기류가 큽니다 파고가 높았어요 18일이 폭풍해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네 답은 4번입니다 될까요 어이야 이렇게 태풍과 관련된 폭풍해이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품아님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태풍에 씹어먹기를 정리해보았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5분 정도의 내용 설명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 꼭 복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아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이 씹어먹기의 강자 바로 씹어먹기죠 10개의 단어가 완성이 될 때까지 장풍이는 계속 공개 특강으로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 품아님들 꼭 복습해 주시고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지치지 말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아님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잠시 Jin